영혼의 답 세상의 바다에서 진리의 길을 찾아 헤매다 지친 영혼을 위한 책 믿는가? 믿기 위해 애쓰는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만으로 믿음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의 믿는 바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느냐 아니면 믿기 위해 애쓰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에 힘쓰고 애쓰는 것을 덧붙여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얼거매는 것 또 무거운 짐이라도 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한 가지 사실에 자기를 완전히 맡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행동도 노력도 할 수 없을 때 생기는 자세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차에 고장이 전혀 없고 운전자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니면 안심하고 갑니다.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자기를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을 날면서 지금 내가 믿을 것은 비행기 기체와 조종사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힘쓴다고 해서 더 편안하거나 더 안전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힘쓰고 애쓰라라는 부탁의 말씀은 없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의심 없이 맡겨놓았다,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믿는다는 말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쓰는 믿는다는 말은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라는 동안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는 어머니에게 아무 걱정 없이 자기를 맡겨놓고 삽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직 그 부모에게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상태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다.